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매매는 어떠셨습니까? 미국발 홈팡에, 미국발 좋은 소식에 또 우리도 저 PPR 또는 PER 요즘에 테마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600을 넘겼지만 개인들은 주로 성장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체감 지수는 2,300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차별화된 투자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서 세계 미국, 주로 미국입니다. 미국 지수와 또 상품을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차별화된 장세 속에서 미국 선물 옵션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오늘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제 7강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 부제는 해외 선물 옵션 정정 또는 취소 방법입니다. 혹시 지난 6강에서는 뭘 다뤘죠? 해외 선물 옵션 매매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진입할 때 매매 방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좀 어려워해요. 주식하고는 또 다른가 봅니다. 저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쉽지만 아마 초보자 처음 하신 분들은 매매, 매수하는 방법도, 매도하는 방법도 또 정정하고 취소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정정과 취소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입장하시면 무료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방송한 자료입니다. 오늘 해외 선물 옵션 정정 및 취소 방법. 오늘 방송 자료 중에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정정하고 취소하는 방법만 별도로 캡처해서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연하게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저게 무엇이라고 하는 의아심에서 보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 놓치지 마시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매매법도 있구나, 이런 투자법도 있구나라는 걸 한 번 익혀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꼭지에 한 주간의 세계 시장 동향과 다음 주 전망. 실은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설명을 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에 미국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근원 소비자 소비지출, PEC라 그럽니다. 우리 흔히 미국 물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겁니다. 계속 물가가 지금 오르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지난 금요일 1월 26일에 미국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여기서 좀 참조할 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는 좀 제외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2년 9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물가가 치솟은 이후 처음으로 2%대, 2.9%거든요. 2.9% 다시 한 번 위에서 2.9% 처음으로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3%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시장 예상치는 3%를 좀, 3% 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에서는 2%대가 목표입니다. 2% 금방이겠죠. 2% 대비 높지만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 2%대, 이 부분까지 오는 게 목표예요, 물가가. 그런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 연준에서 하여튼 그런 여파인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청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높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잡히니까 금리 인하도 되겠다. 그런데 시장이 바라는 3월 금리보다는 5월, 6월에 인하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월 인하가 한 52%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물가가 점점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되면 또 물가가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월 30일, 31일 이틀간에 걸쳐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때 파월 의장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아마 혹시 해외에 미국 지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경제대통령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지만 경제대통령은 파월이에요. 파월 의장. 그분이 직접 한 말입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서겠지만 올해 나선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는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빠른 시일이 언제였냐. 일반적으로 3월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3월이다, 4월이다 이렇게 못 박지지는 않고요. 빠른 시일 내에는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물가 둔화 등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파월 의장이 한 말입니다. 또 한 말, FOMC가 3월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만큼 확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만 들으면 3월에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라는 숨은 뜻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도 모릅니다. 물가가 정말 2월, 3월에 확 현격이 줄어들면 혹시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발언으로 봐서는 아마 3월 회의 때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의가 강해요. 한 5월, 6월 정도로 미루지 않을까. 그래서 3월 금리 인하선을 지금 일축하는 그런 발언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5월, 6월에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가 지수와 채권에 미치는 영향이죠. 아무리 이 이론을 들으면 뭐합니까? 아니면 뭐하겠습니까? 4월이 5월,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하더라. 3월에는 안 할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에 혹은 채권에 금융 상품에 통화도 포함되고 골드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품에 어떤 영향을 낄 것인지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은 채권의 시대입니다. 채권의 시대. 선물하는 분들과 옵션하는 분들은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선물하신 분들은 채권 상방으로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제목 자체가 그냥 지금은 채권의 시대입니다. 즉 금리,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시대이니까. 금리 인하하면 채권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S&P 3월물 선물 일봉입니다. 이날 계속 최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실은 FOMC 발표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또 급등해가지고 최고치 4,963.75 최고치 찍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연일 매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지금 상승 추세 있고요. 금리 인하 지금 계속 이 20일에서 좀 조정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쉽게 미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신년물 채권 선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오늘만 약간 은봉 보이는데 아마 밤 되면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채권, 62평선에서 지지받고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채권의 시대. 금리 인하는 앞으로 특별한 되돌림이 없으면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은행이 또 한두 군데 위험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가 묻히면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기가 문제죠. 3월 확률이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5월, 6월 때 할 것이냐라는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상태로 흘러가면 물가가 2%대 고차가 되면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다음에 주봉이나 월봉 보겠습니다마는 많이 내렸거든요. 계속 오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선물 보면 오늘 상당히 지금 급등했습니다. 전고점 뚫고요. 이제 그 위에 전고점. 아마 지금 11.95% 정도 최종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캡처한 게 9.5포인트 상승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1.95%. 아마 거의 저항선을 뚫렀을 겁니다. 그나마 국내 주식 하신 분들은 좀 숨통이 트을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그런데 고점에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미국은 매주 지금 거의 최근에 와서 고점을 갱신하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좀 꿈틀대입니다. 그나마 이게 계속 우상향한다면 주식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해보고요. 우리 장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2,600을 넘겼는데 체감 지수는 2,300이다. 체감 지수가 2,300. 이게 무슨 말이냐. 주로 개인들이 성장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른 대용주만 좀 오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 개인들이 많이 하는 종목들이 좀 오른폭이 약해서 또 하락하게 돼서 체감 지수가 2,300이라는 말도 막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 달라지고 있어요. 현명한 판단을 읽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에너지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친이란 무장단체가 시리아 국경 여루단 미군기지의 드론을 공격해가지고 미군이 3명 사망했습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최초로 지금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엄청 큰 뉴스예요. 최소 34명이 큰 구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보복 공격을 지금 천명했습니다. 배우설 이란은 친이란 무장단체니까 이란은 공격 관여 안 했다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관계 안 했다. 어떤 역할도 안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게 유가 상승에는 늘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만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란과 미국과 관계입니다. 크게 보면. 여기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우려는 늘 상관합니다. 이 여파로 실은 이번 주 월요일에 원유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차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락했는데 지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슈가 나오면 중동 쪽에서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은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은 선거가 있죠. 이란도 지금 국내 정치, 이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전쟁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왜 이런 단체를 지원하느냐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사우디아와 경쟁해서 이란이 좀 중동 쪽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욕심도 있다고 합니다. 중동 리스크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미국 원유 재고가 상당히 예상과 달리 원래 상관은 좀 원유 재고가 감소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원유 재고가 갑자기 늘었어요. 증가했어요.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편에서는 유가 급등의 요소가 있는데 갑자기 유가가 급락했어요. 그러면 유가가 급락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 이 날이 월요일입니다. 미군이 사망하고 바로 월요일 날 장치 시작하자마자 원유가 급등했습니다. 계속 어른 상태에서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둘 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전면제를 피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그걸 시장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락하고 다시 그 다음날 좀 아직 미국이 계속 지금 공격했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또 올랐어요. 그러다가 어제 그제 급락했습니다. 봉 보시면 엄청나게 큰 봉입니다. 상승, 큰 상승만큼 장대 은봉입니다. 단순하게 원유 재고가 감소만 했다고 해서 이게 급락했는지. 계속 지금 원유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옵션 매도할 때 포지션이 원유가 가장 무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덜어요. 원유, 미국은 물가 때문에 원유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어느 정도 높여야 됩니다. 유가를. 그런데 지금 오펙 플러스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 감산 연장인데 누군가는 어느 정도는 증산하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미국은 내리고 사우디는 올리고 그런 와중에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다운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강해서인지 아마 트리거가 항상 오르고 내리는 데는 약간의 무슨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유 재고 증가를 그냥 핑계로 삼아서 급락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도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옵션하신 분들. 옵션하신 분들은 좀 더 선물보다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하여튼간 이번 주 원유가 급락했습니다. 얼마에서 대략 76, 77에서 지금 74까지 지금 급락한 상태입니다. 저 아래 68 정도가 지금 지지선입니다. 1차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께서 보겠습니다. 2월물 선물의 극심한 변동성 장세 이후에 최근 들어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겨울 변동성은 조심해야 합니다. 천연께서 지난주까지 엄청 변동성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는 약간 좀 주춤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3월물 선물입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그래도 은봉이 좀 있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큰 은봉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방, 박스권을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연께서도 지금 2월 달에, 1월 달에 극심한 변동 이후에 2월 달에 북극 한파가 말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북극 한파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말이 좀 잦아 드니까 좀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한 주간 미국 치수, 채권, 원유, 천연가스 이렇게 네 가지, 또 코스피까지 다섯 가지 한 주간 정리하고 약간의 전망도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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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것, 해외 옵션 정정 및 취소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직접 선물 매수하는 방법, 또 옵션 매도하는 방법을 일일이 캡처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어서 정정은 어떻게 하고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캡처 화면으로 이건 다 모의계좌로 제가 직접 한번 사고 팔고 한 겁니다. 실제 제 계절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모의계좌로 사고 파는 모습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노란 톱방으로 오시면 이 방송 끝나고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까지 방송 들으시면 예전 제 방송 강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는 방법 알려드리고 이 선물 받아가십시오. 보잘것 없는 선물이지만 자세히 보면 초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 및 취소 방법. 먼저 정정 방법입니다. 원유 4월물 선물 1봉입니다. 지금 76.20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가져왔느냐. 원유로 원유 4월물 옵션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가 최고점이 86.75입니다. 86.75. 그러면 대략 87.87은 쉽지 않겠다. 쉽게 뚫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87을 한번 콜옵션 매도 진입해보겠습니다. 대략 원유 4월물 선물이 76입니다. 76 구근에서 움직일 때 원유 4월물 콜옵션 행사과 87.0을 매도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원유 4월물 콜옵션 87.0. 그럼 이때 이 원유 콜옵션 87의 가격, 즉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종합주문 1입니다. 종합주문 1 창에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뭐가 안내되느냐. 종목 안내창이 나올 겁니다. 지난 강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종목 안내창에서 원유 4월물 콜옵션 행사과 87을 클릭합니다. 자, 종목 안내창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옵션을 지금 매매한다 했죠. 해외 옵션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유는 에너지죠. 에너지에 클릭합니다. 그럼 에너지, 쿠르드 오일하고 천연 가스, 내추럴 가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쿠르드 오일, 여기 코드명이 OCL입니다. 여기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콜옵션,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왼쪽은 콜옵션, 오른쪽은 푸드옵션. 행사과 88, 87, 85 하단에 보면 83, 84, 82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사과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뭘 87입니다. 콜옵션, 행사과. 콜옵션, 행사과 87, 몇월물이죠? 우리가 4월물이죠. 그래서 4월물 교체하는 분. 4월물과 87이 교체하는 이 네모박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종합주문원의 4월물 콜옵션 행사과 87이 세팅됩니다. 가격을 0.52, 약 520달러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살피고 마지막으로 매도 주문을 버튼 클릭하면 미체결란의 대기상태로 뜹니다. 다시 이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캡처 화면으로. 방금 이걸 클릭하면 종합주문원창에 콜옵션 행사과 87, 4월물이 세팅이 돼요. 여기 세팅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OCL, 이게 원유 코드명입니다. J가 4월물, 2024년, 콜옵션, C가 콜옵션입니다. 87, 매도우가, 매수우가. 이쪽이 오른쪽이 아래쪽이 매수우가, 위쪽이 매도우가. 이건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가격을 0.52, 좀 더 유리하게, 옵션 매도는 가격이 높아 유리합니다. 처음 진입할 때 0.52에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문 유형, 주문 구분 수량 1개, 가격 0.52. 그리고 매도 주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체결에 0.52 들어가, 주문가 들어가 있죠? 아직 미체결로 나와요, 미체결. 이걸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직 대기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처음에는 0.52에 진입하고 싶었어. 그런데 좀 빨리 시장가로 진입하고 싶거나, 좀 가격을 조정하고 싶어요. 정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 가격을 정정하고 싶을 때, 오늘 핵심입니다. 미체결란에 대기 종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정정 취소 단어로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여기에서 가격을 정정하고, 정정 주문을 클릭합니다. 시장가 한번 0.50에 정정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장가로 체결을 원할 경우에, 다시 한번 미체결란에 대기 종목을 클릭합니다. 여기 미체결란 있죠? 이걸 클릭해요. 아무 데 눌러서. 그러면 오른쪽에, 매수, 매도, 정정 취소. 여기 정정 취소로 화면이 바뀝니다. 오른쪽 화면이. 여기에서 0.50은 시장가입니다. 곧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0.50에, 0.50에 한번 정정해 보겠습니다. 정정 주문을 클릭해요. 그러면 한 번 더 주문 확인 창이 나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정정이죠? 매매 구분. 그다음에 주문 가격 0.50. 정정 수량. 이게 0으로 표시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 아까 위에서 시장가가 있습니다. 시장가 0.50은. 그러니까 시장가로 미체결 약정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평균가 0.50에 한 개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정에서 저희가 시장가로 진입하는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좀 잘 모르겠다.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이 화면을 보시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노란톡방 오신 분들에게 이 자료를 지금 그대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걸 반복해서 보면서 한 번 모의계좌로. 여러분들도 모의계좌로 한 번 연습해 보세요. 모의계좌로. 사고파는 방법을. 정정하는 방법을. 직접 본 계좌 하지 마시고 한 번 연습 삼아서 모의계좌로 한 번 직접 해볼 것을 권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옵션 취소 방법입니다. 처음에 진입을 했든 아니면 새로 처음에 진입하려고 했든 취소하고 싶어. 그 예상 계약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0.50에 진입했죠. 그 진입한 온유 4월물 콜옵션 행사값 87을 0.48에 한 번 청산 시도해 보겠습니다. 0.50에 들어가서 0.48에 청산하면 이게 매도입니다. 매수. 매도는 가격이 낮아야 수익입니다. 0.2 정도. 0.02 수익입니다. 즉 20달러 수익입니다. 0.50에 매도 진입해서 0.48에 매수 진입하면. 그러면 20달러로도 벌려고 처음에 0.48에 청산 시도해요. 그럼 어떻게? 0.48. 아까 정정하는 겁니다. 지금 청산 시도입니다. 청산 시도.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그럼 정정 취소에 나와요. 여기서 0.48 누르고. 그러면 이 거래를 취소하고 싶을 때. 0.48에 제가 청산을 위해서 0.48에 여기에 팔려고 20달러 수익을 내려고 처음에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취소하고 싶어. 혹은 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먹으려고. 취소하고 싶어. 그럴 때. 이 거래를 취소하고 싶을 때. 미체결 바로 아래 네모 상자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일괄 취소를 클릭하고. 그러면 다시 일괄 취소 처리 상태 창이 등장합니다. 캡처하면 보겠습니다. 우리 미체결 안에 이게 있습니다. 내 현재 종목이 0.48에 제가 매수하겠다고 청산 매수하겠다고 걸어놨죠. 그런데 이걸 취소하고 싶어. 그럼 이걸 네모 박스. 미체결 난 바로 아래에 있는 네모 박스 체크합니다. 체크해요. 각각. 그리고 나서 여기 일괄 취소를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떤 창이 나오느냐. 일괄 7001. 일괄 취소 처리 상태라는 창이 등장합니다. 일괄 취소 처리 상태 창에서 여기서 전송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취소해 주세요라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사라졌죠. 취소 완료가 된 겁니다. 미체결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시청하면 모의 계좌로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외 옵션 매매 방법 중에서 정정과 취소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선물 매수하는 방법 처음 진입하는 방법 매수로 그리고 또 옵션 처음으로 매도 진입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정정하고 취소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매매 방법을 익힌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옵션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선물 옵션 통틀어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가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또 그리고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관계 없길래 좀 남는 시간 이용해서 전반적인 상품들 또 금융 상품들 한번 차트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상품입니다. 30일 날 FOMC 금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지수, 채권, 골드, 통화 네 가지입니다. 지수와 채권과 골드와 통화. 이걸 금융 상품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에너지하고는 좀 별개예요. 에너지하고. 에너지도 굳이 달러 강세인, 약세인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것은 금융 상품은 지수, 채권, 골드, 통화. 우리 지수는 아깨서 봤죠. 계속 지금 미국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채권도 급등하고 있고요.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이렇게 급등 장세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저도 좀 상승을 예상했는데 상승이 좀 약합니다. 채권 상승에 비해서 좀 골드 상승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면 금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다. 그다음에 이 2평선, 122평선도 지금 앞에서, 아래에서 바치고 있고. 그래서 골드도 좀 상방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통화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금리와 미국 달러와 관계니까. 실은 어제도 그제 미국 FOMC 발표할 때도 지금 첫날은 그냥 약부합해서 끝났고요. 실은 어제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 꼴이 말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약간 양봉을 보이겠고요. 호주 달러입니다. 그 다음 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 유로도 오늘 영국도 금리 동결입니다. 어제 그제죠. 그제도 아까 호주 달러처럼 약부합해서 끝났습니다. 좀 변동성이 심했죠. 윗골이, 아랫골이 이렇게. 그런데 어제도 상당히 좀 하락하다가 호주 달러처럼 급등했습니다. 호주 달러 급등한 것보다 유로 급등이 컸습니다. 현재 호주 달러, 유로. 마지막으로 N화 보겠습니다. N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적으로 제가 여기서 좋은 흐름이라고 말하는 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옵션 하신 분들에게는. 옵션의 기본은 오르든 하락하든 어떤 상품이 지수가 오르면 오른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수익 내는 구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꼭 오르는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상승 기류의 모든 통화가 달러에 비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지수 한 번 보겠습니다. 지수 아까 재료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지수하고 채권 살펴보고 나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많이 가죠? 코스피, 신년물 채권, S&P. 첫 번째 금융 상품 중에서 지수입니다. 나스닥은 아마 더 뛰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채권과 갱신하고 있고요. 금리 FOMC 발표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다음에 채권도 말할 거예요. 채권은 더 급증했어요. 그런데 채권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으면 선물 투자자와 옵션 매도 투자자는 다릅니다. 선물 투자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적으로 채권은 어른다고 봐야지 않겠느냐라는 게 강합니다. 그러면 옵션 매도 투자자는 어른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죠? 푸드 옵션 매도입니다. 그러면 푸드 옵션 매도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역발상으로 콜옵션 매도도 적당히 섞을 수 있어요. 어리고 있는데 콜옵션 매도는 근본적으로 채권이 하락하고 있을 때 진입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오르고 있는데 무슨 콜옵션 매도입니까? 오르고 있는데 제가 지난제도 했고 강조한 게 뭐였죠? 가두리 장세. 금리나는 5월, 6월입니다. 5월, 6월.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오른다 하더라도 5월, 6월 전까지 급증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콜옵 이럴 때 가두리 장세. 현재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아마 터치하면 여기서 지금 113입니다. 전고점이. 113.2, 113 어포스트로피 12 이렇게 있습니다. 1, 2. 그런데 여기서 과연 114 뚫고 115, 116, 117 쉽게 더 오르겠느냐? 저는 가두리 장소로 보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도 동시에 들어가도 당연히 푸드옵션 매도 들어갑니다. 왜? 상승 추세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도 적당히 들어가면 이거 가두리 장세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만약에 가두리가 벗어나면 청산해야 되겠죠. 손질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심련물을 대응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통화 살펴봤죠? 그다음에 이제 잠깐 살펴볼 게 다른 상품들, 아마 한 번도 최근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상품들입니다. 농산물입니다. 대두, 콩입니다. 지금 계속 하라고 있어요. 큰 흐름으로. 지금 22평선을 뚫지 못하고 뚫으려면 내려오고 뚫으려면 내려오고 뚫으려면 내려오고 그런데 지금 이 하락도 하락도 이 선에서 지금 제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대두 농산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또 대두입니다. 콩입니다. 콩. 지금 하락 추세이지만 계속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저도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옵션 매도 투자자는 이 정도 가두리 장세 갈 수 있습니다. 가두리 장세. 이 부분들은 아마 다음 추가적인 방송에서 서서히 옵션 매도 실전 한 번 실전을 생각하고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입니다. 밀. 지금 대두와 비교하면 대두는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410에서 지금 1,200대 초반까지 1,187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410에서 1,187. 그 200포인트가 넘게 지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밀 보십시오. 밀 사물물 선물인데 649, 650 잡으면 650 잡으면 지금 677, 지금 603 지금 600입니다. 대두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폭이 좀 덜합니다. 항상 곡물도 급등의 요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이란이 지금 호루 그쪽 이란 쪽 바다 있죠? 지금 계속 예멘 반군이 후티 반군인가요? 그쪽 반군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바다 홍해하고 또 호르무즈 해업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곡물을 실은 상선들이 많이 움직여요. 홍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봉쇄하면 곡물은 또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직은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급등의 요소, 이런 식으로 급등의 요소가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얘도 지금 밀도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락하면 다시 오르고 다시 또 박스권 움직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승을 조심, 급등이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상당히 타격 있습니다. 미리. 만약에 다시 한 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해지면 우크라이나 항구가 봉쇄되면 공물은 다시 치솟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더 이상 크게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항구가 봉쇄되지 않으면 아마 밀도 큰 급등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큰 하락도 지금 제한적입니다. 하락도. 마지막으로 옥수수 한 번 보겠습니다. 증거금, 옵션 매도할 때 또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금이 가장 작은 게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첫 거래 농산물 선물이든 옵션 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해요. 왜? 가격이 좀 작음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락은 모든 농산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옥수수도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2평선 잘 보시면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이제 박스권 유지하면서 서서히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락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급등의 요소가 있느냐? 항상 급등의 요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중동 리스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우리 옵션 매도에 필요한 종목들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방금 오늘 살펴본 이 차트만 보면 옵션 매도 다입니다. 모든 것 다입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나라 증권사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옵션 매도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차트에 관련된 겁니다. 일부러 제가 차트를 가져오는 것은 주로 옵션 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만 가져와요. 그래서 딱 오늘 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 장세 차별화된 장세라고 했습니다. 체감 지수는 2300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와중에서 우리 해외 옵션 매도 투자자들은 지수가 상승하든 상품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략만 잘 세우면 언제든지 수익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우연하게 처음 들으신 분들 마지막까지 한번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오늘 공부한 옵션 정정과 취소하는 방법 선물로 드리고요. 또 공부하는 방법 예전에 방송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 연휴로 쉽니다. 그 다음 주에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간 좋은 많은 수익으로 설 연휴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